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힘당 대표든 간에 이 발신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메시지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늦게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4기 앞으로도 힘차게 계속하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남조선의 선거 4기 세력들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힘을 쓰지 않더라도 2022년 또 6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으면 선거 전에 근래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은 선관위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셔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무자비하게 조작이 된 겁니다. 강서구청 부청 이 구청장 선거도 여러분 선거 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의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은 특별히 선관위 여러분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덕담성 여러분들 경고성 발언은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재임하고 나서 그 수많은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공산전체주의를 외쳤지만 대통령 입에서 단 한 마디도 선거 공정성 선거 부정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부담이 되면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관위 여러분들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던지면서 얼마든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뭡니까 처절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발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나는 손 안 될 테니까 선거 사기 계속하시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손 안 될 테니까 다음 총선도 화끈하게 조작하시오 이런 메시지로 그 인간들이 받아들일 거란 겁니다. 이게 윤석열과 국민의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작가 입장에서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 입장에 써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구나 그냥 먼 산만 쳐다보거나 우리가 화끈하게 조작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계속하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심한 뜻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대통령 말씀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선거 사기 계속해 keep on going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총선도 화끈하게 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어떻고 당정쇄신이 어떻고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를 직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데 여러분들 원인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엉뚱한데 탓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어디 절에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비는 모양입니다.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 가라. 윤석열 진짜 민심 갈고 하는 이유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 그러니 선거 사기 시력들 얼마나 웃겠습니까 야 저 친구들은 진짜 내가 봐도 한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했는데도 저렇게 입을 닫구나 계속 앞으로 해서 다음에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조작하자 아무도 진실력이 없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진심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내가 여러분 진실이라든 진심이란 것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마음을 좀 울림을 낫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허위고 다 가식이고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즘에 아마 중앙일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신는 모양인데 그게 아마 나오는 모양이죠. 통진당의 이정희가 미워서 통진당을 해체했다고요. 그건 억지입니다. 그럼 체제 전복을 제가 놔둘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사기 시력들을 방조하는 것은 체제 전복을 놔주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윤 대통령은 그냥 무슨 묵계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먼 거 아니까 국민과 대한민국이 적치하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선거 사기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제를 뭐죠 자악하는 그 세력들에게 국민들을 넘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기 때문에 그러면 통진당이 반체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체제 전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은 가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일부 국민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발각이 됐는데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절에 가 가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 뭐죠 기도하는지 뭐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 가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도 어려운 국민의 민생현장을 더 팔고 들겠습니다. 용산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지금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게 됐는데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완전히 노예가 그냥 고차가 될 건데 입 싹 닦고 먼 산 쳐다보고 민생이 어떻고 당정쇄신이 어떻고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분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분하고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됐는데 6년간 노예가 되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선관위가 선거결과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세세손손 노예가 되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청이 여러분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고 민생현장을 챙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가 찬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그냥 보궐 이후에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선거 사기 눈 감아주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선거에서 사전투표 자서를 조작해서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가 이런 부풀려서 발표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뭐죠 이번 주는 한 3만 한 7천 명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이 대패하는 것은 그냥 맹악한 여러분들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수작으로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대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거인 수를 조작하게 되면 얼마나 표를 도덕질할 수 있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거인 수가 3백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냥 사전투표회를 조작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에 휘비면서 또 한 번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도덕질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면 됩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3% 조작하면 전국에서 95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5% 조작하면 159만 표 조작할 수 있습니다. 7% 조작하면 223만 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49%를 조작하게 되면 239만 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239만 5,721표인데 239만 정도면 어느 정도 표가 되는 거 아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가 이름 조작이 됐는가 한 240만 표 조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를 대하여 240만 표를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이재명이 진 겁니다. 이번에 이름 7.49%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비슷한 방법을 총선에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일당 지배체제에 의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는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 찾아가라 당청 소통 열심히 해라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 뭐죠 그래서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키가 찬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이 사람이 만나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냐 선거인수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가운데서 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사전투표자수를 3만 7천 명 정도를 조작해 가지고 그걸 전부 뭡니까 더블당의 진기훈이 함께 넘겨줘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조작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상 최고의 조약을 기록했는데 국힘당이 김기연두가 입 싹 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 싹 닫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해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일당 체제 그냥 소위하게 더블당과 선관위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선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뭡니까 그냥 베네수엘라 꽃 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베네수엘라 어제 말씀드렸던 2013년 부정선거입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들이 아마 이게 스페인의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election plod라는 표현이겠죠. 선거 사기 이게 2013년입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5년 만에 대통령이 선거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투표장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1960년도에 1960년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40% 조금 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당이 지배하게 되면 그냥 투표가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값 입력해 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관위가 뭐가 다르노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다 여러분들 깨지게 됐는데 뭐가 다르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 해 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박힐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악하고 배움이 있는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모든 것을 왜곡을 하고 이러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 여러분들 신민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국민의 힘과 대통령이 여러분 다 깔아뭉기는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이 투항을 했구나 항복을 했구나 저 양반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겨주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면 뭐하고 먹방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새와 같아 가지고 바로 참새 머리 위에 이런 메가 여러분들 그냥 날개를 지치면서 여러분들 쫓아오더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메가 여러분들 우리 목줄을 이렇게 낚아채기 위해서 위에서 바로 내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먹이 좋게 바쁜 것이 지금 한국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딱하지만 참 대한민국의 언론일도 참 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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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이 한국